워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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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버리 짓는데 누가 자꾸 초인종을 눌러? 여기 누구야? 아니 보성원! 아니 해외 출장에서 복귀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어째 얼굴도 하나도 안 변하고 어제까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반갑진 않은데 그래도 반가워? 어서 들어오게! 보성원! 빨리 들어와! 회사에 복귀한 걸 환영하네! 해외에서 열심히 일한 우리 보성원에게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가져온 결제 서류도 무사히 한국으로 잘 도착했습니다! 수고 있어 보성원! 수고 있어! 인센티브 들어갑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보성원 결제 서류를 들고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했다 자 우리 보성원을 위해서 사장인 내가 직접 우리 보성원의 능률을 위해서 이 노트북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소개합니다! 개북입니다! 이 개북 프로를 통해서 우리 보성원은 능률을 많이 상향시키고 회사에 이익에 이바지하도록 보성원! 누가 지금 그 개북으로 일을 하라 그랬지 간식만 먹고 있으라고 됐나? 탕비실이 통통 비었어 보성원 때문에 탕비실에 있던 당근이 다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어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래 자 이제부터 일 시작합시다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매트 제작권은 잘 진행되고 있나? 뭐? 도움이 필요하다고? 안되겠다 사장인 내가 직접 나서서 우리 보성원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겠어 자 이게 클릭이라는 건데 이렇게 누르면은 소리가 나는 거고 자 이거는 키보드 테이핑이니까 일을 열심히 하려면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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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우리 보성원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보리 배변 매트 디자인은 결정했나? 보성원한테 디자인을 의뢰한 걸 알고 있는데 보성원 디자인 다 맞췄어? 그리고 이거 이거 보성원이 배변 매트 때 의견을 내면서 얘기했던 매트 색상인데 당근 컬러랑 당근 이파리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 어떻게 할 건지 보성원이 결정해서 내일까지 나한테 보고하도록 해 알겠습니까? 뭐야 이거 보성원이 아니라 보리인데? 보리가 왜 여기 있어? 자 소개할게 룽인턴이야 이번에 우리 룽인턴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많이 가르쳐주고 우리 보성원이 많이 알려주고 우리 룽인턴도 열심히 하고 잘생겼으니까 룽바 하닙피띠실 거둘내는 보성원한테 출연료로 당근 입금합니다 하닙피띠실 거둘내는 하닙피띠실 하닙피띠실 촬영 도와줘서 고마워 보리야